아 형님 진짜 좋은 아침입니다 형님.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 아이 그래도 1등은 하고 주무셔야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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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말로만. 아니. 1등은 하고 자야죠 형님. 크리스마스야예요 진짜. 벌써 꼴 받는다. 어. 죽이고 싶다. 가봅시다 진짜 1등 가봅. 진짜 제가 이 형님이랑 방금 게임하면서 제가 완성시킨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고물 탐켄치. 그 다음에 또 용벽 운영법을 제가 또 만들어냈거든요 진짜로. 형님이 만약에 이 운영법이 진짜 마스터한다. 그러면 챌린저 아니면 뭐 산체스 아니면 베베 뭐 그런 애들 그냥 다 이길 수 있어요. 저거 이길 수 있습니다. 무조건 일단 일라오이 있으면 무조건 일라오이. 아니면 그 다음엔 여는. 어 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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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는. 아 이러면 지팡이 지팡이. 아니 개스. 아니 아니 진짜 뭐고. 아 오케이 까비요. 아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괜찮은 장갑 스타 좋아해요.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될 수 있어요 형님 알죠. 네 오케이 고물 집어 주십시오. 또 형님이 잘하는 그 고물 고물도 고물 빌드업 해주면서 까면 되거든요. 그 다음 케이틀린 사가지고 다리우스 바꿔주세요. 작주 작주. 오케이 아이고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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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잘한다. 오케이 자 여기서 진강 씨 제발. 여기서 고물 나오면 좋아요 형님. 아 까비 이러면 형님 뭐 하실 겁니까. 형님 여기서 뭐 형님의 선택을 저는 믿습니다. 더 도시마 애매해서 그러는 거잖아.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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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아 여기서 전율으로 가는 게 제일 깔끔해 보이긴 하네요 형님. 그 다음에 요들. 그러니까 이거 요들 아니면 용경. 무조건. 일단 돈을 많이 번 뒤에? 그 다음에 8레벨 찍어가지고? 그 다음에 빅토르. 뭐 아니면 카이사. 탐텐치. 징크스. 아니 아까 내가 하도 온 거잖아. 똑같잖아. 뭐가 다른데. 아니 그거랑 달라요. 그거랑 달라요. 보여드릴게요. 여태 그거 했는데. 아이 달. 어 애코 나왔다 애코 나왔다. 가 오래 찍자 누른 김에. 자 이제 트리스타나. 트리스타나 사과 삼류들 올리세요. 삼류들 올리고 다 파세요. 네. 네. 저 밑에 있는 창고는 다 파세요. 어차피 원래. 연습 운영을 계속하면 좋지만 계속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픈포트식으로 이자를 우선시 해주면서. 요들 챙겨주면서. 8레벨을 제일 먼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가면 형님. 제일 먼저 찾을 수 있죠. 네? 아저씨. 여보세요? 하여튼 제일 먼저 돈을. 모아가지고. 형님 요즘에. 아니 아까 내가. 아까 내가 하던 거랑 이거랑. 무슨 차이냐고. 아니 진짜 차이 이거 엄청 심해요. 지팡이 지팡이 지팡이. 비싼 거 먹어야 돼. 무조건 비싼 거. 모렐로 안 먹고? 아. 이런 모렐로 먹자 어때? 연. 연. 안 돼 안 돼. 아. 아. 말하더래. 아니 진짜. 피관리는 포기하는 거예요 형님. 팔고 용병도 집어주세요. 용병도 집고. 아. 그냥 다 파세요. 요들만 남기고 다 파세요 그냥. 용병도 다 파세요. 아. 20원 이자 봐야 돼. 진짜. 아니 그거 왜 지금 말해. XXX야. 아니 저도. 아. 나 안 한다고 했잖아. 아니 자다가 깨가지고. 저도 잠깐 생각이 딜레이 됐었거든요 형님. 원래 여기 20원 이자 봤어야 되는데. 아 까비. 아 미친 이X잖아 이거. 아 니 거 아니라고. 아이 XXX야. 아니 제대로 진짜. 진짜 제가 형님한테. 뭐 언제 안 좋은 거 알려 드린 적 있나요? 롤 체할 때. 예.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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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돌리세요 돌리세요. 괜찮은데. 이거 약간 지금 좀 말린 상태이기 때문에 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진짜로. 이러다가 오용병까지 한 번 가보죠 형님. 그런 집착이야. 아쉬워 나. 진짜 나. 되게 타이로. 당신을 나 놓게 치는 거 알죠. 당신을 나는 되게 하이하게 본다고. 지금 너무 로우해졌어. 자신감을 잃었어 지금. 아아 만들면 안 돼. 아 뭐야 한 명 있었네. 아 용병이 있었네. 아 이래서 내가 세게 내지 말라 한 거야. 아까 막 이 성도 팔라고. 아 내가 세게 내지 말라 했지 아저씨. 지가 언제. 졌는데. 오 근데 그래도 졌다 나이스. 너보다 나이스 역시. 이 XXX 맞는 법. 아니. 아니지. 잠깐만 이거 이긴다고.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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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님 장난이고. 아 형님 장난이고. 아핸다고. 진짜 다른가. 갱 플 안 나오나요. 갱 플 안 나오나요? 푸치세요. 갱 플. 오케. 오육병, 오육병.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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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이스. 너무 좋고. 나이걸 나이스. 확실히 금화실력은 아니야. 진짜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진짜 말도 안 되게 잘해. 금화실력 아니라 진짜 이건 완전 마스터급인데? 아.. 시.. 라고 할 뻔. 이겨도 되는 거냐, 이거? 아, 예, 예. 이겨도 되지, 이제 오용병이니까. 용병할 때는 무조건 P1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형님. 워낙 잘해, 18옆의 새끼야. 하하하하하하 형님 은근히 많거든. 할라! 어! 1등! 나이스! 지금부터 밥 주면 돼? 형님, 퀸을 밥으로 주세요. 퀸을. 그러니까 이렇게 바꿀 때 얘네를 먹이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아저씨, 오케이? 아저씨, 한 번만 더 해봐. 아, 진짜 죽여버리라니까. 오, 아이템 너무 좋아. 나이스, 블루까지 1등!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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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블루, 블루타 한 캔지 주시고. 일단 그 먹이세요, 먹이세요. 2원짜리 먹이고, 그 다음에 저 미스포춘 쬐가지고 세미포 올리세요. 쬐서 스태틱을 우르고 주고. 그 다음에 모레로를 다시 미스포춘. 오케이, 갱플 붙여주세요, 나이스.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다리까지. 그 다음에 피오라 먹여주세요. 아, 형님. 아, 형님. 밈이 1등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곰을 넣어야 되거든요? 8레벨. 모여서 먹이고, Cosmos 만들어진 건가. 아, 저가 뭐, 케이틀린 버리면. 케이틀린 버리면. 아, 케이틀린 먹이 있었어야 된다. 아니, 아니, 져도. 아니, 저도. 아니, 뭐야. 처음이 종료에요 타격에 나이스 우르곱바이 빼자 네 그럼 탐켄치 앞마리는 내리고 그 고무를 써주세요 나이스 괜찮은거지? 아 네 지금 상황 좋아요 그 다음에 징크스 징크스랑 저 탐켄치 하나만 바꿔주세요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갱플랭크 버리세요 먹인다? 아 네 그렇게 나이스 그 다음에 사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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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케이 이해했어 네 이런식으로 이렇게 고물켄치 하면 되거든요 이런식으로 시너지도 이쁘죠 보이죠 형님 과학 탐켄치 과학 탐켄치 그 다음에 벨트트런들 오케이 이게 되게 약해보이는데 이 탐켄치로 뜯어가지고 이 쉴드가 음하무시하거든요 이제부터 이게 2성 되면 무조건 1등이고 1성이라도 지금 파워가 7입니다 오세요 그렇지 또 하나 먹어 주면서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잘 먹네 예 장갑 이즈리얼 그 다음에 벨트 저 트런들 아 아 아 벨트 아 씨이ㅁ아ㅏㅏㅏㅏㅏㅏㅏㅏ 아니 아니 저도 저 근데 너 잔달이 넣는다 그랬잖아 아아 아Ah 아 아 아암소리 아암소리해 아시미!! 아니! 아니, 저도 야 너 잠다에도 언젠다 그랬잖아! 왜요? 왜요? 매우 1가 BLM 오케이! 아 불길, 아무 BURUR 오케이 봐! 지금 쟤 애는 탐켄치 2성인데도 못 이겨져айте거죠 왜 이런 줄 알아요? 형님 왜 이런 줄 아세요? 몰라 나 생각이 died 이게 고물켄치의 힘입니다 형님 보이죠? 그 고물 이... 쉴드랑 이 아이템이 말이 안 되거든요 보이죠? 맛있지! 맛있지! 타이오 맛있지! 오케이 또 돌리세요 따라 불러봐 또 야무지게 돌리세요 오케이 또 버그 주면서 혹시나 뭐... 어... 저... 저... 블리츠... 오케이 그거 대신 오케이 그 다음에 보자... 두 장... 두 장 블리츠에다가 그 다음에 여는 잔나 이게 가진 이 아이템이 많아서 쉴드 보이시죠 형님?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되게 사소하게... 디테일이 조그만하게 보이지만 꽤 엄청난 차이에요 이렇게 진짜 이 차이를 말할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게 너무 슬프네 진짜 아이템 물어 빨리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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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빨리 오케이 라이스 너무 잘 먹는다 너무 잘 먹는다 아유 잘 먹네 아유 잘 먹네 오케이 오케이 또 먹자 또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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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있다 주 있다 주 있다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라 아니 아니 왜 표정이 안 좋아 이거... 용병 먹고 아까 못다한 삼용병 깨는 거 어때? 어 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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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 육곰을 맞춤 1등 진짜 형님 진짜로 그래 육곰을 하려면 오리 하나 빼? 네 오리 하나 빼고 진짜 육곰 그 정도로 이 고물이 좋아요 형님 아니 탐켄치 쓰는 애들 왜 이렇게 많아 근데 저런 애들은 상대가 안 됩니다 이 고물켄치의 이 말도 안 되는 이 메카니즘 아이템을 먹어주면서 그 쉴드량이 점점 늘어나 점점 성장해 말도 안 돼 근데 탐켄치 자체는 챔피언을 먹고 성장하고 고물 자체는 아이템을 먹고 성장하고 성장이 무려 2배 2배로 성장하고 마치 타유의 그 끝이 성장 타유가 한 게임 할 때마다 성장하는 마치 그 느낌 오케이? 아 이 정도 그냥 이기죠 보이죠? 먹어 먹어 아이고 잘 먹었다 아이고 잘 먹었다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 오케이 또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 쭉 쭉 돌려 또 오케이 쭉 돌려주면서 그 다음에 그 고물 찾아주면서 아 뭐야 에코 넘겼나? 에코 에코 아저씨 아 오케이 그 오리안을 매겨 오리안을 매겨 그냥 그렇지 매겨버려 매겨버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장갑 에코 아 벌써 그냥 순방해 있잖아 형님 이걸로 순방 할 줄 알았어요? 못해 상상도 못했죠? 만약에 순방 못하고 그냥 내 욕하려고 형님 속으로 이 새끼 X됐다 니 잊어봐라 내가 니 쌍욕 해줄게 야 이 새끼야 하면서 형님 그 생각했지 솔직하게 말해봐 솔직하게 말해 솔직하게 말해봐 아 진짜 이 고물 캔치가 형님 말도 안 되게 좋다니까요 진짜 마스터에 가리는제도 아니고 야 근데 이제 템을 넣을 데가 없는데? 네 아이 괜찮아요 아직 뭐 잔나나 뭐 타릭에 넣을 수 있으니까 또 또 또 그 다음에 페어 그러니까 이 4코 페어랑 3코 페어를 사면서 아세요 진짜 맛있는 거 줘야 돼 맛있는 거 어 그렇지 뭐해 그렇지 이게 되게 사소해 보이지만 엄청 큽니다 형님 아 그럼 가만히 있어라 니가 뭘 하겠냐 그래 줘라 그냥 줘라 에이씨 라고 할 뻔 역시 나이스 역시 그랜드마스터 역시 멋있다 당신은 진짜 챌린저의 갈린잼입니다 좋아 이거 먹어주면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잘 먹네 그렇지 그렇지 너무 잘 먹네 그렇지 저 돈도 물어 어 저 저 저 있다 저 있다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잘 먹네 피럭님 피럭님 예? 좋네요 이거 피럭님 네 진짜 진짜 좋은다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찍어주면서 그 다음에 또 또 이코 이성 삼성 네 이성 찍어서 오케이 어 붙었다 저거 거겨주세요 이렇게 이성 그렇지 이게 이게 담켼치가 1성 같은데 지금 성장을 해가지고 일성이 1성이 아니에요 지금 담켼치 2.5성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형님 네 지금 1성 담켼치가 아니에요 내가 1성으로 모여? 하하하하 그건 니 눈이 잘못된거야 오케이 보이죠 아니 그냥 카이사 2성이 뭐 실이라고? 심이라고? 심이라고? 짠 섹우 소멸캔치가 심이니까 1등 됐잖아 1등했잖아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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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 보르라 하하하하 아니 했잖아 일등 아저씨 하하하하 아니 보이죠 bukan 잔아 아저씨 하하하 하하 소핀함 다 탔게 아저씨 진짜 사기라니깐 형님 아니 됐죠 형님 분명히 꼴등하고 내 욕할라 했죠 낙이신 타요는 지금도 어하니 벙벙하다